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해로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매우 큰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찬양했던 우리 찬양의 노엘이라는 찬양의 가사는 라틴어로 탄생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로 아이를 낳다라고 합니다 우리 구주가 나셨음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줍니다 이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며 누리며 오늘 예배에 승리하는 예원교의 모든 송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블랙아이스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블랙아이스는 겨울철 얼음이 얼어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게 얇게 얼어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얼음이다 특히나 까만 아스팔트 위에 얇게 언 얼음을 블랙아이스라고 합니다 이 블랙아이스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저희 나라에서도 7명이 숨지고 연쇄추돌 사고가 일어났던 것이 블랙아이스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60대가 넘는 차량이 이 블랙아이스 때문에 사고가 났다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이 블랙아이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새벽에 깜깜할 때 조심조심해서 오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에게 영적 블랙아이스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이제 2020년이 다가오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리가 많이 들리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 이야기를 들으면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혼란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소문과 난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백두산이 폭발한다더라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더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소리들이 우리의 신앙의 블랙아이스가 되어 우리를 넘어뜨리게 미끄러지게 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인도를 잘 받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원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말세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에 모든 것을 간섭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한 명의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가 237나라 성교할 나라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영적인 귀가 열려 하나님의 기쁜 말씀이 들렸으면 합니다 나의 생명을 살릴 말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릴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맨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낳고 낳고라는 서술 구조를 취하다가 예수님의 탄생의 때에 이르러 요셉이 예수님을 낳고라고 서술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낳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이렇게 서술한 것은 예수님이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요셉에게서 낳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처녀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처녀 탄생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으로 된 것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타났더니 이 성경에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서도 똑같은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다시금 설명해 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을 때는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하고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약혼한 후에도 헤어지게 되면 이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은 자신의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 예배 때에도 우리 유년부 초등부 랩런트들이 잘 연극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었듯이 요셉은 이의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왜 그랬냐 요셉이 만약 마리아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요셉은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 되고 또한 그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고소하게 된다면 마리아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용히 이혼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이혼을 함으로써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동시에 마리아에 대한 사랑을 표시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천사가 요셉에게 다시금 나타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위세자 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결혼해라 두 번째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세 번째 마리아가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은 이 천사의 분부대로 순종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법적으로 다위세의 후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천여 탄생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신자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래 영원전부터 존재하시고 계시던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의 탄생은 전무후무한 탄생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오 완전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의 유일한 중보자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비이며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족보는 한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왕의 족보는 그 사람이 왕임을 알려주고 제사장 족보는 그 사람이 신분이 제사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신분과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브라함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네시로 메시아가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 언양의 성취자이십니다 다윗에게 대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 후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항할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왕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께서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관한 보편적인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로 들은 인물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해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렘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색과 구유의 도인 아이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바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께서 탄생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식을 가난했고 아무것도 몰랐던 그 목자들이 먼저 들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왕궁에 태어나셨다면 아마 이 목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러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시고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는 왕으로 오셨지만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영적 의미를 바르게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장 밝게 비치는 사건이고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탄생 다시에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살아가던 그들에게는 가난과 억압으로 눌려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께서 주시는 평화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였고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평화였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 사실을 다르게 봐야 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하나님의 원수로 태어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평화를 맺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이룬 사람은 자신에게도 자신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생기고 다른 사람과도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가난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였던 것은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로마 속국에서 억눌리고 눌린 자들을 구원하시겠다 라는 것 또한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던 우리를 자유시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실을 기뻐했던 두 번째 인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예물을 준비한 동방 박사입니다 우리가 성탄절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드린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말씀에서도 마태복음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마태복음 기자는 동방 박사가 몇 명인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동방이라는 것이 해가 뜨는 곳이라는 뜻이고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지방 중에 하나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지역에 정착했던 그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고 그들이 이제 학자 그들 중에 학자 천문학을 학자 연구했던 학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이 한 별을 쫓아서 왔고 그 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으며 또한 그들이 준비했던 예물이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 그들은 세 가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황금, 유향, 모략입니다 그들이 드렸던 황금 그때 당시에 황금은 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금이 귀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금은 아무나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왕에게만 쓰여졌던 것이고 매우 값지고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는 이 믿음, 믿음을 표현할 때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라고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드렸던 유향입니다 유향은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송진에서 난 것으로 제사 드릴 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사 중에서도 소재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소재를 드릴 때 반드시 유향이 필요했습니다 그 제사가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일종의 감사 제사였고 이 모든 것을 불살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로서 유향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대제사장으로 입당해 오신 것이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오셨다라는 것으로 유향을 선물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략입니다 모략은 나무에서 나는 진입니다 그리고 아주 값비싼 기름입니다 구약시대의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이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눈치가 빠르신 예원교의 성도님들은 눈치를 채셨을 줄 압니다 황금, 유향, 모략 황금은 왕을 지칭하는 것이고 유향은 대제사장,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것이고 모략은 선지자를 세울 때 사용했던 기름이다 이 동방 박사가 누구길래 이 예수 그리토의 탄생을 정확하게 알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무모하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들은 그들이 연구했던 그 한 별을 쫓아 예수님의 탄생까지 왔고 그것이 몇 날이 며칠이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 그 시대에 비행기가 없었고 자동차가 없었고 하루 이틀에 걸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에 걸쳐서 그들이 그 별을 따라서 왔고 그들은 예수 그리토를 보고 어떻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느냐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도 이 예수 그리토의 탄생 소식을 듣고 기뻐할 수 있는 예원교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들이 알았던 이 영적인 의미 이들이 예물로 준비했던 이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토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사단의 종로로 떼어 살아가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토께서는 참 왕이 되셨고 참 대제사장이 되셨고 참 선지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을 기뻐하며 영적인 의미로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즐기고 자기들이 즐거워하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즐거워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 위에 예수 그리토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다음 예배를 들으시게 될 텐데 이 복음의 참된 기쁨이 회복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매우 큰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장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런 난리와 소문을 옮기는 우리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가요? 다른 것을 말하지 않는 오직 우리가 전해야 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불안과 공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비밀 예수님이 참 그리토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참된 예배의 회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그냥 즐기고 자기들이 선물 받는 날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토로 이 땅에 오셨다 라는 이 사실이 그들 가운데 깨달아지고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랩런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